아 먹는거 느려 반응 다 밟아버릴테다 어 나 존나 쏜다 참고해서 지금 내리는 애들도 있네 뭐야 쟤네들은 어 예 고라니들 고라니 차로 사람은 진짜 잘 죽이셔 어 죽었다 나 1키나 땡기고 되게 막 쏘네 아 배 운전 너무 잘한다 이거 해군 가야겠다 그럼 뭐 운전부 가야되요? 배 운전병은 없나요? 조탑 형 조타는 부서관입니다 제 옆집에 있어요 꿀집 확인 저 강서 가려고 했는데 강서 사람 있나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거기 내리지 않았을까요 내릴겁니다 강서요 여기 3렙 쪽 2개 여기 3렙 쪽 2개 와 3렙 쪽에 2개나 떠요? 와 3렙 쪽에 2개나 떠요? 3렙 쪽에 2개나 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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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일로와 두명 컷 나이스 저도 강서 존버할게요 2렙 쪽 2개 연두핑 쪽에 3렙 쪽 2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갑니다 근데 나 치료템이 없다 옆에 꿀집 털었어요? 2층 가면은 아뇨 지금 털려갔어요 2층 가면은 계단 쫄려고 숨어있는 데 있잖아요 네 작은 그 그 뭐 살았죠? 하여튼 거기 있어요 부엌 앞에 삼뚝 어딨어요? 2층? 2층 부엌 앞에 작은 방 있잖아요 다락방 같은 거 깜짝 놀라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삼가방이 한 집에서 3개 발견한 적은 있어도 뚝을 발견해 본 적은 처음이다 그니까 여기 2렙 쪽도 있어요 이쪽에 쭈꿀집은 다 터신거에요? 이쪽에? 모르겠어요 거기 적 있던 자리라서 아 맞어 좋다네 첫 킬은 저죠? 아니요 저요 아 왜 로드킬 하시기 전에 하나 잡음 안돼 그 다음에 로드킬 하신 다음에 하나 더 잡음 어 근데 우리 첫 킬 말고 최다 킬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 킬로 최다 킬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 킬로 최다 킬로 아 맞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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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써먹자 어제는 안 써먹었으니까 어제는 피곤해가지고 다들 어제 진짜 어제 밥 먹고 나와서 다들 텐션 떨어져가지고 그니까 아파트 터신 분 저 털고 있어요 가운데 아파트 그 앞 꿀집에 애들 내렸었어요 확인 도로 쪽 꿀집 만나겠네 만날거야 만나야돼요 나에게 즐거움을 줘 만능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SM 성향이실수도 좋은 분이신가요? 제가 약간 M끼가 있어요 메..메조 키스트 저 그런거 되게 좋아해요 저 영상 만들었다가 CG 만들었는데 일부러 까달라고 영상을 보여줘요 하하하하 즐기셔 잠깐만 아 내 팀장님 좋네요 이러면 화내 일부러 아 제대로 보라고 하면서 막 수비하는 쪽이시군요 기회보기 좋지 않아 직원 들이겠다 아 저 팀장 변태 같아 아 저 팀장 변태 같아 또 안좋다 그러면 무슨 욕을 하려고 아이씨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까야돼요 없어도 까야돼 변탠데 진짜 어 이거 녹음 다 됐는데 유튜브에 올려줘야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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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도 게이도 확인하겠습니다 아 내가 원래 녹화 잘 안 하는데 아 압굴집 좀 맞았습니다 카고팔인데 네 카고팔 맞았어요 어 하나 확인 하나 위치확인 옆에 요거 요건가 어 저거 아 요건가 거기서 온거야? 네 옆으로 빠져요 도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안 갔다 이쪽 집 간 거 같은데 도로 쪽에 있어요 도로 옆에 1층 창고 여기서 3번 쪽에서 푸쉬할게요 내 3립 쪽 다 켜있어 나 진짜 저 뛴다 둘이에요 둘 한우 기절 킬 뺏겼어 너무 하시네 내 3립 쪽 어쩔 카카 98 카카 98 노베율 노도트로 잡았다 개꿀이다 이거 둘 다 양념 쳐놨는데 다 뺏김 와 너무 하시네 아 내 3립 쪽 아 2립 쪽 먹으러 가야돼 지금 선두는 서포터님이네 아닐걸요 동점일걸요 도끼님이 있길래 아 2대2 동점이네요 아 기분 나빠 먹으러 가야지 카카 얘네 카카 있네요 바로 사망이었죠 카카 카카 2립 쪽 빼기 날렸어요 아이씨 나이스 오오오오오 나 이 툭 세 번 이 척 상암킵밥 주변 나 왔어요 이 툭은 어딘지 알거든요 못한 총 없어요? 흐흫 없었고 7탄 들고 있네 저도 어? 3렉 가방이다 카고 어딨어요? 어? 뒤에 시체 있어요 재탄 필요하신 분? 오케이 버립니다 해킹입니다 근데 마실게 없네 4배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저 4배 있는데 하나 더 챙길게 어 저 저 저도 없어요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실탄을 많이 들고 있었더니만 글로 가면 돼요? 네 악골질 얘네 교전이 없었나봐 뒤에 하나도 안 털렸네 집도 하나도 안 털었어요 수류탄 10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 제가 먹을게요 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차 있어요? 저 있어요 저는 거기 하나 있어요 어? 4렙 네 4렙이랜다 그 4배 어디 있어요? 4배 드릴게요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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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버파밍해요? 아니면 이동해요? 이동해야되지 않나 지금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리가 좀 해 차 없어요 저 배 타고 와가지고 차가 없습니다 배 타고 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올려놨는데 아 진짜 거기로 밀어드릴게요 거기로 거기에 다시 분 한 분 저요 어 나눠서 하면 오겠다 저도 거기 있으니까 요 프레그 님보다 구멍 님이 낫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동할 수 있는 위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유비로 네 오세요 요새 다리 건넸게요 그냥 아니면 다 가져다 드릴게요 차에서 차에서 타요 과자 먹으려고 이불을 뒤에 탄건데 버리시네 아 알까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자 알께요 랜선으로 운전해도 되잖아요. 바로 그냥 간 거 아닌가요? 여기 손 떨리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간혹 앞에서 일단 조심하자 들어갈 때 여기 조심해 살짝 산으로 돌아가야겠네 미소 소리 아.. 일단 좀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 나중에 이렇게 해놔서 여기 레토나랑 고마워 딱 그 집으로 가요? 군대가 없네 너무 미끄러워요 눈안나 봐 이슬 내렸어요 더 힘들어 여기 보정기 하나 남아요 아 보정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 건물 1층 혹시 프레그님 달려가시는 곳? 아니요 피 먹으려고 오해하지 마요 한 벌면 맞춰봐요 하하하 다투 낙다니까 다투 낙다니까 다투 낙다니까 레토나 세대ör이에요 여기 가보세요 제가 이거 안 주는건데 드리는거에요 던져요 던져요 네 주머니 넌 없으세요? 던져요 던져요 아!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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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난 뭔가 했네 뭐길래 총까지 쏘시지? 배고프일까봐 맛있는거 드렸습니다 난 의미심장하게 주시길래 뭐지? 되게 좋은건가? 막 기대하고 있었네 자~~ 하나둘 3,3,모 3,0,3 이빵빵 지금 하나 감사합니다 트인크ERO 이빵빵ертв인 이빵빵 두 개 드리 손잡ita 손잡이라 소сть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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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머리 3탄 저거 한번 써볼게요 웜프 70분 웜프? 아 AK 버릴까? 제가 쓸게 웜프 웜프 필바칩니다 웜프 쓸게 차라비 7탄을 버려요 7탄을 내가 7탄 저도 7탄 조금만 줄 수 있나요? 44발 밑에 있어요 저 수류탄 8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 그쵸 계단 밑에 7탄 14발 수류탄 이따가 주세요 저 지금 꽉 차서 못 먹어요 웜프 쓰긴 하겠다 이렇게 쓸거에요 권총 소음기 없나? 웜프 좋죠 웜프 일부러 챙겼는데 웜프 필요하신 분? 웜프 오탄 제가 30발씩 일단 떨궈께요 원총 소음기가 없네 저도 오탄 떨궜어요 드세요 이따 챙겨놓을게요 수류탄 주세요 수류탄 안주셔도 되었다 연막 먹었어요 연막 쓸게요 연막과 풀뱅은 기본 필수입니다 맞아 후아시뱅이요? 네 플래시뱅은 두 개씩 갖고 있어요 저 시가전일 때 땅이죠 최고죠 장난 아니지 하지만 이쪽으로 잡힐 것 같은 매우 그런 기분은 문제다 가 있었으면 재미 좀 봤을텐데 여기 여기도 재미있었어 여기도 재미있었어 우리 지금 여기 한 분이죠? 네 맞아요 가시죠 갈 때 딱 한군데 있네 네 괜찮아 깜짝이야 하나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수고하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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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사왔습니다. 보급이, 보급이. 오와라, 오와라. 오와라. 산산TV 다. 산산TV. 산산TV. 이게 하이즈랑 차, 하이즈랑 차 이거 엔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초창기 하이즈랑 완전 똑같아, 차 하이즈랑. 배커도 옛날에 오후패 때는 안 그랬어요. 맞아, 그렇게 안 미끄러웠죠. 이게 뭐지? 사막 추가되고 엔진 바꾼 당한 뒤로. 앞에, 앞에. 확인, 확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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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돼. 이동. 다 잡은 거예요? 제가 붙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 있어요. 두 명이에요, 저 차에. 거기 붙어요. 함께 붙어요. 계속 가요. 하나 또 계절. 적들 모르게 wobbly. 아, 적들 다 Clapping movies. 하나. 둘 다 사망. 둘 다 사망. 버그네? 어. 여기.. 예, 왔어요. 우울울울. 아, 예. 아, 예. SR 있나요? SR 있나요? SR 여기 M4 3툴 피당거라도 써야겠다 150만 남았어 3툴 저기 새 거 있어요 그래? 이름이에요 제가 바꿨어요 아 바꾸셨구나 여기 음료수 엄청 많아요 그냥 음료수 엄청 많아요 대킥 좀 드세요 어 쏜다 뒤에서 쏴요 빠져 빠져 탈 탈 집에 분은 일단 닫혀 있어요 멀어요 이거 멀어요 이거 뭐 복지족이야 뭐야 집에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음료수 엄청 많았는데 진짜 아 못 먹었어요 다 좋았어요 앵글 손잡이 있으신 분 여기 5탄 스카 아 M4 쓸까? 아 M4 버릴까? 아 제가 그냥 스카 쓸게요 스카 네 앵글이 없어서 제씩만 밥갈면 바닥이 있니 파츄 제껍니다 건지려면 죽어요 여기인데요 맛있겠다 어 누가 수류탄 먹었어 자수 자기 누군지 알 것 같다 뭐를 했지 크래처 스류탄 두 개 monstrous 이게 필요한 사람이지 나 봤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 누구셨을까? 어그 한번 쏴볼게요 아.. 이게 필요해? 차와요 이쪽이다 한 놈 한 대 나무 뒤에 좀 빼기 쏘는데? 이거 좌측에서 쏴요 이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 머리 조심해요 이동한다 이동해요 아 넘어간다 넘어갔네요 오 소리 좋다 포장기 어겨요 이거 그냥 수집해야겠다 등산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야 돼 차 타고 일단 돌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좌측으로 우측에 애들이 있습니다 앞에 집을 먹을까요? 저기 그냥 앞에 붙네 난 보통 좋아요 앞에 붙네 나 오신 것 같죠? 산 받네 저저저저 저저저 앞에 2개 보고 이렇게 스냅킹이 버리고 왔어 뭐요? 저저저저저저저저 door 나 다른 쪽 정말 피 loads 저쪽 전屋 amar자가 ход에요 저쪽진에 한번 들어가도 있을게요 2009 산소 들어가자 산소에 있어요 아까 산소에jä ki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 넓은 짐 두고 있었어요 숲에 있어요 쇼꼼꼼하네요 다른 데서 맞았어 뒤에서 맞았다 나무 뒤에 이거 징 쏜거 네 그나무 뚝백이 없는데 이 친구 네 뚝백이 없어요 얘 친구 저기서 죽었고 발견 나 뒤에서 왔는데 280방이랑 능선 위에도 하나 있어요 우리 또 가야돼요 살짝 잡고 가야되는데 능선 잡아야돼 저 교전한거 보니까 죽지는데 저 교전한거 움직인다 넘어갔다 아래로 갔어요 이쪽으로 도핑하세요 도핑 넘어가게 루키님 그쪽에 그쪽에 안 보여요 여기 190 190 190 도로쪽 뒤에 도로쪽 뒤에 붙는다 차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혁고기랑 누란색 일단 일단 튀죠 노란색 집 뒷쪽이 혁고기랑 도로가 홈이 있을 것 같아요 도도가 도와 짱개다 앞에 노란집 앞에 둘이 컷 컷 타먹으려고 했네 고맙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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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빨간색 까지 다져 컨테이너 꽂아봐야 될 듯 아 아파트 너무 쏜데 이거? 저쪽으로 나오겠죠 이제 너무 중앙 아니에요? 아파트 단편화 줬다 이거 바로 앞에 팔각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올 때 문제를 걸리려나? 이거 우리 좌측에서 걸려요 아 시바 팔각정에 있어요 팔각정에 아 팔각정에 있었구나 네 팔각정 수납 양각인데 여기 있으면 다른 데 맞았어 팔각정 없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에도 수납 완전 양각이에요 아 죽었다 어 뭐야 뒤에다 이거 뒤에 한 놈 있어서 그래 아 봤어요 이거 저 뒤쪽 뒤쪽 봐줘야돼 걸렸어 걸렸어 나이스 210방에 잡은 문제 이거 네 잡았습니다 아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뒤에 나 어디서 쏜거지 방금? 저 아파트에서 쏜거야 아 위험한데? 나 목숨 걸고 나 목숨 걸고 살렸어요 뒤를 봐야되네 이거 뭐야 아파트 3층에서 쏜다 아 이거 이거 스냅핑 못살리는데 이거 거기 못살려요 이리 와야돼 이리와 이리와야 이리와 그쵸 멀어요 뛰어요 안 되겠다 난 자기장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파트 나왔었거든요 나왔거든요 나 아파트는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자리졌다 마싱멜로 오우 너무 어렵네요 근데 쟤 뭔가 이상해 현 아이언쿠맨 진짜 짜증나 아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굿 아 정말 나이스 감사합니다 하얗자 1층 나왔어요 애들 네 도로에도 하나 보이던데 나와요 또 있다 쟤는 지금 모래주머니 쪽으로 나왔어요 아파트랑 싸게 놔야겠는데 그거 네 이거 놔주죠 죽었다 3대 4인데 아파트가 이겼네 아니 아니 3대 4 아니다 3대 4 아니다 잡을게요 이거 아 3대 3대 와 이게 안 된다고 뚝배기 맞았는데 몸샷 됐나 호래님 차 탈준비에요 우리 차 앞에 꼬라받게 네 저쪽으로 빠질게요 저기 2명이거든요 한 명은 오른쪽에 있나봐 하나 둘 셋 타요 한 명 딴 데 있어 저기 하나 이쪽에 둘이예요 아파트 끝 180 방향 마시멜로 온다 온다 뭐내 조만이 뛰어 어? 그저인데 하나 더 마시멜로 라스트 아하 자 킬 킬킬 킬 아 저는 못했어요